우선 이제 좀 다행스럽고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은 한동훈 씨가 정치 영역에 뛰어들어서 얼마나 선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주로 다루면서 다른 내용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송은 이제 다행스럽고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마는 간밤에 도착한 그런 외신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미국이 물과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잡혀가는 같다 이런 통계 자료가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월스트리트저널의 가장 상단의 탑뉴스니까 상단의 탑뉴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비드가 강탄 이래로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물가가 떨어졌다. 전년 동월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비해 가지고 물가가 떨어졌다 이 내용이 상단에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국경제신문이 아주 잘 정리를 했네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국이 물가가 잡힌다는 이야기는 미국이 금리를 동결 그리고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은 미국 경기 자체가 조금 이렇게 가벼운 그런 불황을 겪고 그냥 다시 또 반등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나 또 일본 그리고 중국 그런 나라들에게는 경기를 호전시키는 데 상당히 호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023년도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물가 동향에 관심을 가졌다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고 제 자신도 미국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경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물가라는 부분들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식시장도 초방에는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강세장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가면 조금 이렇게 주식 가격 상승률이 조금 지춤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호재로 받아들인 거죠. 이제 한국경제신문은 미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이션 둔화 물가가 잡혀간다는 것이죠. 미국 11월 물가지수 상승률 2%대로 진입 이런 이야기인데 내용을 여러분들 굉장히 잘 정리했기 때문에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다시피 미국 중앙은행이 중시하는 권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변동성이 강한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렌트비가 굉장히 중요한 구성요소로 차지하고 있죠. 미 연준이 물가를 잡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pce 권원 개위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달 11월이죠. 상승률이 미 연준의 올해 말 전망치까지 내려왔다. 2%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완화 속도가 시장 기대나 예상보다 다 빨라지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2024년도에 내년도에 미국 경제 영착륙 시나리오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기쁜 소식에 비해 가지고는 미국 정신은 간밤에는 그렇게 아주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특히 이제 한국은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금리 정책이 바로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다음 한 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11월 건원물가지수가 전년동을 2022년도 11월 대비해서 2.6% 올랐다고 발표했다. 그 미 연준의 정책 목표가 건원물가지수를 2%대에 안착시키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시장이 예상한 2.8%를 밑도는 아주 좋은 그런 성과였다. 전 월인 10월 달에 건원물가지수의 상승률은 기존 3%에서 이날 2.9%로 수정됐다. 건원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함으로써 이것은 2021년도 3월 이후에 2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이 건원물가지수라는 것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가격을 제외한 제외한 것은 전년동을 보다 3.2% 올렸고 건원물가지수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가장 중시하는 지표로 보이기 때문에 전월 3.4%하고 시장 예상치 3.3%를 모두 밑돌았다. 그러니까 모두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그런 경제성과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예정대로 2024년도에 미 연준이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3월부터 0.25%포인트를 출발로 해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미 연준의 목표치에 가까워지면서 금리 나가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오늘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탑뉴스가 됐을 것 같은데 우리 깻잎 가격이 폭등한 것이 탑뉴스가 됐네. 어쨌든 다행입니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건원물가지수나 이런 부분이 안 잡히면 또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타격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